강서의 모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강서는 지금 8월 소식을 전해드릴 방화상동 신주영 방화일동 하동규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8월이네요 휴가계획은 세우셨어요? 요즘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중축해서 그런지 따로 휴가계획은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뽀송한 실내에서 촬영하니까 색다른 휴가인 것 같아요 강서 까치 뉴스 8월호 구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휴가가 될 수 있는 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강서구가 임산부를 위해 특별하고 많은 혜택을 준비했다는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혜택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빨리 알려주세요 강서구의 주소를 둔 2020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산부에게 1년간 총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데요 완성된 꾸러미나 필요한 품목을 고를 수 있는 선택형 한 번에 3개월에서 12개월 분량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형 등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또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도우미도 보내줘서 건강한 출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고위험 임산부에게 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니 정말 많은 혜택이 있죠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나 소식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제1기 강서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는데 들으셨어요? 아니요 SNS 서포터즈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SNS 서포터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우리 동네 문화예술 행사, 축제, 생활정보 등을 사진, 영상 등으로 생동감 있게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우리 굴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이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여러분 혹시 놀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놀러와요 시장의 줄임말인데요 온라인 배달이 일상화된 요즘 추세에 맞춰 전통시장도 확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가지 않고도 배달앱 놀장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면 집까지 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까치산 시장, 방신 전통시장에서 1.5km 이내면 2시간 안에 바로 집으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나요? 모두를 설레게 만드는 공항, 그리고 비행기 100년간의 항공 역사가 담긴 국립항공박물관이 우리 구에 개관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국립항공박물관이 지난 7월 5일 강서구 하늘길에 개관했습니다 한국 최초 비행사인 앙창란 선생님의 비행기, 금강호 등 다양한 실물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고 총 6,919점의 항공 관련 유물도 소장하고 있어요 또 승무원들이 실제로 받는 안전훈련 체험과 관제 탑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휴관하고 있지만 앞으로 항공박물관이 강서구의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을 명소로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8월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강서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특히 더 어려우신 분들이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복지관 6개 마장에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고 대형 냉풍기를 가동합니다 또 집에 에어컨이 없거나 가족 돌봄을 받기 힘든 만 60세 이상의 홀머머르신 고령 부부들을 위해 안전축구로 마련했습니다 내리쬐는 햇빛에 오고 가는 보행자들의 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주기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현재까지 고정형 파라솔 총 84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8월까지 총 2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폭염, 장마, 강풍, 한파에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서구 보건소 주차장에 컨테이너용 워킹스루 선발진료서를 설치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서 까치뉴스 8월 5일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시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알찬 정보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특히 슬기로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수칙도 꼭 챙겨보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거리 두기에 더욱 신경쓰고 일상의 행복을 찾아보는 8월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방화산동 신주영, 방화일동 하동규였습니다 휴가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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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